미어 임미 임미를 뽕 기자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올해는 빨간 날도 별로 없고 설 연휴도 끝나고 나니까 도대체 언제 쉬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달력을 봤거든요 선거 투표하는 날 딱 하루 쉬더라고요 수요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는 모두 수요일에 치러집니다. 이전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고, 1994년 공직선거법이 탄생한 후에는 목요일에 계속하다가 2004년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수요일에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. 주 5일째로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투표일로 정하면 하루 건너서 주말 연휴가 붙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.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. 아니 제가 하루는 늦어서 지하철에 헐레벌떡 가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모르는 사람이 명함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봤더니 선거유세를 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알기로는 아직 다른 곳에서는 예비후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왜 우리 동네는 벌써부터 선거유세를 하는 거예요?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14일 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입니다. 그런데 아직 후보자는 아니지만 후보자가 되고 싶은 예비후보자들이 이보다 더 앞서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. 2004년 개정된 선거법으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뽕미리와 류미리였습니다.